현성민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심리가 없어요. 그렇죠. 프라임의 1라운드의 주축적으로 활약을 했는데 김한샘 선수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현성민이 잡는다면 이정훈, 장현우와 함께 프라임을 끌어올릴 수 있을만한 그런 카드로 좀 쓸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차예요, 이 선수가. 처음에 딱 일목요연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갈 만한 목차를 딱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현성민 선수가 되겠고요. 하지만 건너편에는 이 IM팀에서 금띠를 두르고 있는 골드라벨 한지원 선수입니다. 장현우 선수 보고 프라임의 정신적 지주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IM에서도 한지원 선수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라임에서 장현우가 패배하는 것과 IM에서 한지원이 패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죠. 그만큼 지금 한지원 선수가 IM에서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리셋트입니다. IM에게는요. 저 골드라벨 금띠가 뭐냐. 다승순위의 12권 안에 드는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문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지원 선수는 1라운드 초반부터 치고 나갔기 때문에 정보드라벨이 붙어는 있지만 1라운드 후반 2라운드 들어서 약간 부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식에 확실하게 자신의 가치를 좀 보여줄 때 왔습니다. 1라운드 때 기세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못해도 한 8승 9승까지는 했어야 되는 한지원 선수인데 약간 좀 주춤한 상태거든요. 그런 폭팔력을 한번 제대로 터트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성민 선수가 약간은 긴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긴장이 되겠죠. 현성민 선수도 김한샘이라는 도구 카드가 크고 있어서 자신이 왔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김한샘에게 밀리는게 된단 말이죠. 확실히 승리가 까낼 수 있을 때 까내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 굉장히 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자 준비 끝으로 갑니다. 가야주호 자 경기 첫번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발전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에 불낙지에서 번식 자 일단은 경기 보죠. 11시에 아 바로 한지원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5시에는 한성민 선수가 있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과거 프나틱 소속으로 활동을 했던 선수들인데 명함이 완전히 엇갈렸죠. 물론 그 당시에도 한성민 선수는 약간 연습생 수준이었고 한지원 선수는 좀 커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한지원 선수는 이제는 IM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그런 선수로 커버렸고 한성민 선수 또한 그것을 좀 지켜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지원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을 텐데 네 네 이번 기회에 한지원 선수를 좀 제대로 잡고 자신의 가치를 좀 확실히 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라임이 이제 보라색 버프를 받고 있어요. 지난 그 2라운드 첫 시작도 그렇고 네 출발이 좋은 상태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 네 보라색 네 제가 1라운드 끝날 때쯤에 WCS 때문에 이제 IM의 주력 선수들이 좀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한지원 선수가 WCS 아메리카 32강에서 아쉽게 떨어지면서 보통 16강부터는 오프라인이고 32강은 온라인이에요. 네 저그전을 거의 다 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확실히 현성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살라모카고요. 네 말씀하시죠. 뭐 일단 신노일 선수와의 경계에서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한지원 선수라서 네 분명히 한지원 선수는 제 기량만 보여준다면 저그전의 부진도 분명히 씻을 수가 있는데 네 와 프로리그를 위해서는 얼마나 얼만큼 써도 아깝지 않다. 오 진짜요? 네 막상띵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움찔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렇죠 네 계획적으로 쓰셔야죠 네 여튼 감사합니다 네 또 고인 계설의 목소리가 이렇게 요염하냐 좀 환절기거든요 섹시하죠 섹시한 언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허스키 섹시한 목소리 선수들도 역시 컨디션 조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환절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들도 건강관리에 약간 신경을 못쓰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좀 허다한데 본인의 어떤 컨디션 관리를 좀 잘해서 프로리그라든지 개인에게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인 계설은 약 먹고 하는 방송 약 말고 하는 방송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황홀합니다 현재 네 몽롱하죠 네 몽롱하고요 네 빌드는 일단 발업을 선택한 쪽과 선택하지 않은 쪽에 이런 차이입니다 초반에 알가스를 캐지 않았고요 일벌레와 그리고 여왕으로 수비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네 발업을 먼저 준비하는 쪽은 현성민 선수라서 네 초반에 스타트를 먼저 끊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 대비해서 발업이 상대방이 안 됐다 싶으면 멀티를 선택할 수 있는 쪽은 현성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 어제였죠 또 이제 버프가 있었는데 히드라의 궁속이 0.75로 좀 상향이 되면서 네 이건 좀 약간 저그 대 저그해서 바퀴사움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네 히드라를 약간 좀 쓰게끔 하기 위한 그런 패치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오늘 경기에서 바로 그게 반영이 됐을지도 참 기대가 되고요 그렇죠 네 올라가서 가스 채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네 오잉 보고싶죠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사실 맹독충둥지까지 봤습니다 네 맹독충둥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보통은 한지원 선수도 저글링에 벌업을 할 거란 생각하에 여기로 있어요 네 맹독충둥지를 올리는 건데 아직까지 못 봤잖아요 이러면 맹독충둥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저글링으로 이득을 좀 올인을 갈 것이 아니라면 네 한동안은 자원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맹독충둥지를 확인하고 있는 한지원 선수였고요 네 현성민 선수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취소했네요 취소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가시촉스 하나 올려주고 있는 네 한지원 선수네요 네 저글링 두기를 잃으면서 뭐 제대로 된 파악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네 현성민 선수도 그에 맞는 체제를 해클을 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가스가 이제 환상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상대방의 캐슬을 미리 캐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단 심시킬 하면서 네 가시촉스 건설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치가 대각선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 보다는 약간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양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업이 된 것만 보여주면서 물론 상대방이 대군주가 센터 곳곳에 떠있기 때문에 좀 상대방의 가시촉스를 강제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플레이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상대방이 심리전으로 압박을 가주는 게 좋고요 한지원 선수가 또 심리연을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네 겨그대 저그전에서도 상대방에게도 좀 잘못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면서 자신에게 좀 서서히 유리해져가는 그런 식의 심리연을 좀 능한 선수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하장을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현석민 서주입니다 먼저 할 수 있죠 발업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공격적으로 초반에 저글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네 이런식으로 이점을 부하장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야 지금 그 경기석 보니까요 저기 대기석 보니까 이유라 씨가 리포팅을 할 걸 준비해서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우리 팀이 이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물어봐야지 라고 메모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시선이 거기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럼요 이유라 씨가 경기 나올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마 놀리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프라임의 엔트리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퀴를 찍고 있긴 한데 상대방이 멀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글링으로 한번 찍어주겠다는 생각인데요 저글링으로 한번 보라스 저글링 네 근데 가시척수도 내려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왕도 있고 바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날개 다 있고요 네 대각선의 이점을 살린다면 현석민 선수가 확실히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따져봤을 때 저글링을 계속해서 찍고 있거든요 자 여왕도 잡을 수 있고 지금 저글링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이제 방을 들면서 여왕을 향해서 덤벼들고 있는 슝근혜입니다 자 수열을 확인했을 때 자 빠져나갑니다 큰 재미를 미리 이걸 예상을 하고 수열을 좀 많이 만화를 남겨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점막을 펼치지 않고 상대방의 저글링이 언제든지 급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판다나 이런 식의 플레이라는 한지호 선수의 이런 바쁜 움직임 좋아요 네 호수비가 빛났고요 사실상 저글링을 좀 많이 찍었어요 1번레를 찍을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저글링을 많이 찍었다는 건 그만큼 현성민은 상대방을 좀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네 휘둘리지 않고 있는 한지원입니다 오 다시 한 번 바구 두고 있는 한지원 쏘 저기 아 현성민 선수 저글링 쏩니다 다시 한 번 수열 그리고 위에서 바퀴가 내려옵니다 네 여왕까지만 잡고 빠지는 게 가장 현명한 여왕 하나 잡고 둘 잡았고 빠집니다 어 이득 봤어요 그래도요 적점 네 위에 있는 그 바퀴들을 네 위로 몰아놓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인 약간 전술적인 선택이 상당히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를 수도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글링 타이밍 네 그 타이밍을 잘 하셨습니다 여왕을 두 개나 잡았죠 네 그리고 저글링이 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넣어줄 수 있고요 이러면서 1번레를 55기까지 더 많이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야기 잘 써 내려가고 있는 현성민 선수세요 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쉽지가 않겠네요 네 저글링 숫자보다 바퀴 숫자가 더 많아요 이게 무엇보다 한지원 선수의 바퀴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네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바퀴가 조금 더 쌓인다면 네 저글링을 뽑아놓는게 좀 크게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바퀴 내려오는 거 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올 때 빠르게 현성민 선수도 바퀴를 찍어야 돼요 자 오지 마세요죠 이거 네 바퀴를 지금 찍고 있고 오지 마세요 내려올 때 올라가서 1번레를 잡아주면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 네 바퀴가 뒤에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바퀴를 열심히 찍어내고 있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자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조금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업그레이드 현성민 선수가 조금씩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나마 대각선인게 지금 현성민 선수가 좀 빛을 보고 있죠 왜냐면 보통 가로 세로였으면 바퀴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을 좀 체감상 느꼈을 때 네 한지원 선수가 가볼 수 있거든요 네 대각선이랑 그 부담스러운 거리 때문에 쉽사리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또 1번레를 잘 늘려줬습니다 네 한지원 선수가 자 상황을 유지하면서 1번레를 잘 늘려줬고 배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업그레이드가 좀 더 이어지고 있고 네 최근 패치 때문에 히드라리스크 동굴을 추가적으로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바퀴 생산에 좀 차질을 가하고 있고요 차질이 없는 상황이고요 바퀴 생산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고요 바퀴 생산에 차질을 가하고 있다는 건 박차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차질 없이 아주 잘 네 바퀴 생산에 잘 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이러면서 잠복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있고 이후에는 땅콜발톱도 충분히 활용해 줄 수가 있겠죠 네 네 땅콜발톱으로 먼저 좀 변수를 만들어보려는 한지원 선수의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성민 선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추가적인 가스 욕심도 없고 상대적으로 한지원 선수는 5가스 현성민 선수는 4가스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다지 한지원 선수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업그레이드도 상대방이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벌레도 많이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땅콜발톱까지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술적인 승부를 걸기까지는 그냥 병력만 쫙쫙 찍어놓으면서 네 수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때 논란이 됐었죠 업그레이드 세 단계 차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네 그 업그레이드 차이가 이제 곧 한 단계 차이가 됐는데 대각선이고 한지원 선수의 본진 제 이멀티 입구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염까지 시켜놓고 들어가는 건데요 자 여기는 네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긴 하지만 한 단계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한지원 선수의 본진이거든요 자 저투를 선택하고 있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뒤에 있는 병력들이 약간 화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문화락에 막히면 이후에는 땅코발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흔들릴 수 있는 여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자 파퀴제 파퀴섬에서 네 파퀴제 네 총원 속도가 네 확실히 지금 빠를 수 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 이건 좀 손해가 있는데요 파퀴끼리 전투에서 병력의 손실을 좀 입은 현성민 네 약간 조급했죠 가스의 호심도 덜 냈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한지원 선수의 좀 능수능란한 운영에 이 업 타이밍을 노려봤는데 대각선과 한지원도 업그레이드 잘 쫓아오고 있어서 네 쉽게 막혀봐도 돼요 어 이건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일벌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고 일벌레를 좀 쉬면서 바퀴로 러쉬를 갔던 것인데 그게 정말 보기 좋게 막힌 상황이거든요 네 일벌레가 65마리 대 48마리 정도 차이가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특작 부대를 형성하게 되면 땅콜발톱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어 충분히 상대방을 흔들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왔어요 네 이제 이제서야 일벌레를 찍고 있는 현성민 선수네요 네 한지원 선수도 자신이 한번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콜발톱, 잠복바퀴를 통한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사실 또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어 네 이러면서 멀티까지 안정적으로 선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건 좀 이딕이라도 일벌레 하나씩 테러 짜고 있는 자 그런데 이게 이게 어 이거 아직 감치고 죽은 업그레이드가 아 네 네 네 죽여가는 것만으로도 피해고 네 이 병력으로도 물론 병력의 지금 기체스 자체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탄지원 선수가 많습니다 그 말 즉슨 견제는 견제대로 당하고 센트당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 좋았는데 분명히 좀 못 봤나요 대처가 안되고 있는데 그냥 공격을 선택을 하네요 놓쳤어요 전투를 선택하고 있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네 어차피 지금 뒤가 없어서 공격을 선택한 거죠 네 하지만 병력이 분명히 많습니다 한지원 선수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건너올 수 없는 경우를 건너가는 것 같은데요 뚫어내기까지는 병력이 부족합니다 네 발버둥 치고 있는 바퀴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투에서는 승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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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승리를 끝낼 정도까지 돼야 돼요 네 데미지를 내상을 많이 입고 있는 현성민 선수입니다 무엇보다 가스가 없죠 가스가 없어도 추가바퀴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현성민 선수 저글링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번 조전을 통해서 네 한지원 선수가 격해주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득점은 거의 승패가 가름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가름 날 정도로 승부가 달렸습니다 네 와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집안 살림이 다 지지 지지 첫 번째 경기 현성민 선수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지원 선수가 자신의 팀인 인케더블 미러크에게 1승을 선사해 줍니다 네 최근에 저그전이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한지원 선수가 어 분명히 다른 클라스를 좀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딱 따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한지원 선수가 잘해줘야 네 아이엠이 좀 든든해지는 거거든요 네 제 역할을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물론 스코어는 1대0으로 아이엠이 앞서갑니다만 일단 한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금띠를 두른 금장을 두른 선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한 과였다 예측한 스코어였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저그전 기세가 좋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방송 경험이 많이 없는 선수였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한지원 선수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선수 좀 따왔네요 그런 모습이 경기 운영 중에도 약간 서두르는 듯한 네 선거 패스 네 그렇죠 네 분명히 경기를 좀 빨리 끝내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지원 선수의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좀 무리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반에 저그올링으로 피해를 많이 줬으면 이런 식으로 역으로 같이 몰아치는 것도 괜찮을 뻔했었는데 네 저그올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한 피해 준 건 아니었었거든요 네 네 일단 한지원 선수가 경기를 침착하게 잘 풀어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상민 선수는